안녕하세요. TBT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임정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2년 만에 CES에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고, TBT 소개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뭐 CES랑 어떤 건가, 그리고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굉장히 큰 전시회고 그래서 정말 주마간산으로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CES는 67년에 시작된 전시회고요. 그래서 한 50여 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해서 점점 더 커지면서 이 80년도의 CES를 보면 저렇게 일본 전자회사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던 그런 가전제품 전시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CES, CES 하는지 특히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가전제품 전시회로 시작을 했지만 모든 제품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기술이 모든 제품 산업에 영향을 주는 세상이 되면서 중요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관련 기술 전시회가 늘어나면서 더 이렇게 중요한 이런 모든 테크놀로지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기술 전시회로 이렇게 도약을 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1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TV에 대해서 이렇게 3D TV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10년 전에 시작을 했고 유레카 파크가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대략 한 9년 전부터 제가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4K TV, VR 이런 이야기를 하고 웨어러블 이야기를 하고 IoT, 로봇, 드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CES가 점점 커지고 관심을 많이 이렇게 얻게 시작을 하니까 넷플릭스가 전 세계 확장 선언을 CES를 무대로 해서 했던 그런 그 기억도 있고요. 17년부터는 다들 자율주행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8년에는 이런 곳에 오지 않았던 구글이 CES에 참가하고 그러면서 구글 어시스턴트랑 알렉사의 그런 경쟁 그런 것들이 있었고 중국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이런 회사들을 보내면서 1,500개 회사가 CES에 오면서 중국이 완전히 이렇게 CES를 잡았구나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중국이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한국이 좀 뜨기 시작을 했던 게 2019년부터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2년 전까지만 해도 팬데믹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점점 더 이렇게 중요하게 이 플라잉카의 비전 같은 거를 내세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예전부터 많이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면 산업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사실 소니가 자동차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게 2년 전이었고요. 그리고 한국 회사들이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을 했고 중국세가 좀 기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왔었고요. 그리고 이 유레카파크가 점점 더 인기를 얻어서 천 개가 넘는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왔었고 2년 전에 한국 업체가 한 390개 정도가 이렇게 참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온 이런 토픽들이 인기 주제로 이렇게 CS 부상을 했고 CS가 뭔가 이런 기술적인 주도권을 이런 잡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스페이스텍크를 넣었고 후드테크 그리고 NFT를 이렇게 추가했다라는 것이 좀 뉴스가 됐었는데 후드테크는 사실 임파서블 후드라든지 이런 데는 나와서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페이스텍크라든지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2년 만에 오프라인 그 CS였고요. 작년은 디지털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는데 사실 저는 별 관심이 없었고 올해는 사실 2년 동안 미국을 못 갔기 때문에 꼭 해외를 못 갔기 때문에 꼭 가서 내 눈으로 봐야겠다라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CS를 기다리고 미리 예약을 하고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오미크론이 터진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불안감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 오미크론 확진이 12월에 계속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거의 코로나, 이 CS 때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부터 이런 보도들이 나왔죠.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 정도에 나온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트위터 이게 미국 서부에 있는 실리콘밸리와 시애틀에 있는 빅테크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CS 참가를 취소했다는 겁니다. 취소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직원들도 사실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CS에 타격이 됐고 CS 이거 취소 안 하고 계속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CS 측에서 행사 기간을 보통 4일로 하는데 이거를 하루 단축을 해서 수요일에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하는 것을 금요일까지만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코로나의 이런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 조금 일찍 가서 라스베가스에 가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이거 취소되는 거 아닌가 취소는 안 되겠지만 괜찮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오미크론 확진이 일어나면서 자가검사라든지 이런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던 참에 라스베가스에 딱 들어가니까 코로나 CS 등록을 하면서 이렇게 자가검진 키트를 애복의 협찬으로 이렇게 나눠줘서 일단은 이걸로 테스트를 하고 네거티브가 나와서 다행이다 참가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미국에서 마스크를 안 쓴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적어도 CS에서는 모두 다 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이렇게 참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었던 것은 이런 스티커까지 현장에서 나눠줬어요. 마스크를 나눠주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나는 악수를 하겠다. 아니면 이런 주먹 인사를 하겠다. 아니면 터칭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조심을 했는데 사실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일단 CS가 이렇게 딱 시작이 돼서 입장을 했는데 첫 입장을 하자마자 LG관이 있습니다. 센트럴 홀에. 그런데 이 LG관이 이렇게 사실 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이고 가상으로 이렇게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QR을 스캔을 하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실망을 했고 이런 식으로 부스를 아예 내진, 안 낸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약간의 제품 전시와 소파만 이렇게 놓여있는 이런 부스도 있었고요. 아니면 마지막에 철수를 결정을 해서 아예 이렇게 텅 비어있는 자리들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센트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되게 아쉬웠던 거는 구글과 아마존 같은 회사,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5개의 굉장히 큰 전시관과 이런 구글 어시스턴트 이런 파견들을 통해서 존재감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없어졌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많이 줄었다라는 것들이 되게 아쉬웠고요. 그리고 중국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판구시보에 있는 중국 회사들은 이번에 CS를 스킵할 거다. 왜냐하면 코로나하고 미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하는 보도들도 있었고요. 일부 있었지만 굉장히 적었고 100여 개라고 하는데 정말 중국 회사들이 확 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테크 미디어들, 시넷이라든지 버지라든지 이런 데들이 와서 열심히 취재를 하는 것들을 예전에는 볼 수가 있었는데 거의 이런 매체들도 원격으로 취재를 한다고 하고 오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아쉬웠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쾌적한 CES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측면도 있었고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환담을 나눌 수 있는 장소들이 굉장히 휴게소 같은 곳들이 많았고 빈 공간이 많고 택시 잡기도 쉽고 길도 안 막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새로 CES의 라스베가스 전시장인 LVCC 웨스트가 대상을 해서 굉장히 멋진 전시장이 늘었다는 것이 좀 저에게는 신기했고요. 또 일론 머스크의 보호링 컴퍼니가 라스베가스에 지금 만들고 있는 베가스 루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라스베가스에 마치 지하철처럼 이런 터널을 뚫어서 테슬라를 이렇게 돌리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를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 한 2km 구간 정도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걸 유료로 하는데 이 기간 동안 무료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것을 내려가서 이렇게 타보기도 했었는데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거의 기다리지 않고 이걸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였었는데요. 자율주행은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좀 신기한 경험이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것들이 전시가 됐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면 산업의 경계가 무너진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나오고 있었고 저는 자동차 회사가 전자회사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전자회사가 자동차 회사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자율주행 기능 그리고 로보틱스가 융합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본 게 가장 큰 이번 CES의 변화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소니가 아예 소니 모빌리티라는 자회사를 만들면서 이 자동차 산업, 자동차 업계 전기차를 이 제품으로 내놓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가장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세단은 2년 전에 사실 발표했던 차였고요. 왼쪽에 SUV를 이렇게 선보이면서 갔는데 소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 자기들이 이런 새로운 전기차 경험을 제공을 하겠다. 사람들한테 친화적인 이런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요. 현대차는 이번에 새로운 자동차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런 모듈형 모빌리티 모듈이라는 모베드라는 이런 로봇을 발표를 했고요. 이것을 여러 가지 모빌리티 현장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메타버스와 로봇을 결합을 한 메타모빌리티라는 이런 미래 비전을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모빌리티, 내가 가지 못해도 저쪽에 있는 로봇이 나처럼 누구를 만나고 일을 대신을 해주고 이걸 나누는 가상세계를 연결을 해서 조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비전을 소개를 했고요. 저는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의 이런 발표를 뛰어넘는 이런 멋진 비전을 제시를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BMW의 경우에는 이번 CSM 많이 주목을 받은 게 차량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는 이 잉크 기술로 많이 보도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차량 외장에 비잉크를 붙여서 이렇게 바뀌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이런 것들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게 이런 차량 내부의 시어터 스크린, 차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선보였고요. 특히 뒷좌석에 앉으면 아마존 파이어TV와 31인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차내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자회사의 영역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이렇게 좀 닿을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전기차가 대세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각 회사마다 컨셉카거나 그렇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전기차, 벤츠의 경우에는 한 번 충전해 1,000km 주행이 가능하다는 컨셉카를 선보였고요. GM은 키노트를 원격으로 했는데 GM의 이런 실버라도,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런 픽업 트럭인데요. 이것조차도 이제는 전기차로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전기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터키 회사도 왔고 베트남 회사도 와서 이런 다양한 전기차들을 발표를 했고 이 밖에도 많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중국 회사들이 왔다면 훨씬 더 많은 전기차 모델들이 나오고 혹시 샤오미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존디어가, 이것도 2년 전에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걸 상용화를 해서 올해 안으로 이제는 시판을 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였고요. 이 다음으로 이제 한국 회사들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중국과 빅테크가 빠진 CES에서 한국이 정말 존재감을 높였습니다. 뭐 2,300개 회사가 왔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제가 보기에 2,000개 회사가 안 됐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으로 온 곳은. 근데 한국 회사들이 500개 이상, 그러니까 한국만 유일하게 전시회사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고 CES의 저는 의리를 지킨 회사가 삼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부스는 여전히 잘 만들었고 이렇게 멋있었고 ESG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월등한 TV 기술력을 보여줬고 프리스타일이라는 이런 미니 프로젝터, 레저용 미니 프로젝터를 만들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SK그룹 계열사가 충출동한 SK부스가 인상적이었고요. SK그룹의 기술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외에 넷째로 전시관, 이 좀 관심을 이렇게 좀 모으고 뭔가 들어가서 보면 환상적인 이런 미니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이런 전시장에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자동차가 없었고 대신 로봇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주인공 역할을 했던 것 같고 현대 모비스의 전시관도 있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건설 장비, 갓켓이라든지 로봇 기술을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을 많이 선보인 것 같고요. 롯데도 이번에는 참가를 해서 그 가상 이커머스 체험을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선보였고요. 계속 나오고 있는 바디프렌드라든지 코웨이, 코웨이는 BTS를 이렇게 모델로 쓴 것 같고요. 한컴 그룹 이런 곳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일 관심을 모으고 예전 못지않게 계속 이렇게 훌륭하게 많은 회사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유레카였고 활력도 있었고 이런 회사들도 많고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유레카 파크의 주인공은 프랑스였어요. 라프렌치택이라고 이렇게 했고 항상 프랑스가 이런 식으로 유레카 파크에 우리 프랑스가 제일 많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랬었고 예전에 마크롱 대통령이 경제장관 시절에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챙길 정도로 관심이 이렇게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한국세가 유레카 파크를 압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휘장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유레카 파크의 맵인데요. 여기에 보면 한국 회사들이 한국이 얼마나 많았나를 한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이게 한국관이고요. 이 빨갛게 표시한 한국관 외에도 보면 곳곳에 한국 회사들이 많이 이렇게 숨어 있었을 정도니까 정말로 3분의 1 정도가 한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은 이런 서울시, 성남시, 포트라 이런 많은 주체들이 지원을 하면서 많은 한국 회사들이 이렇게 왔었고 저는 흥미롭게 본 게 대학들끼리도 경쟁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울대학교라든지 카이스트관, 고려대학교, 한서대학교, 키스트 이런 곳들이 이렇게 많이 왔었고요. 흥미로운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카이스트의 아바타팀은 이렇게 실험지를 놓고 관찰을 하는 것 자체를 디지털 트윈을 이용을 해서 자동화를 하는 그런 기술을 선보여서 흥미로웠고요. 또 맨 끝에 있어서 서울관이 관심을 모으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울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좀 모아지고 관객들도, 참관객들도 많아서 서울관이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브리즘 박 대표님도 이렇게 뵙고 알고케어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언론에도 많이 이렇게 조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2년 전에 이렇게 참가를 했었고 더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 CFS가 저는 항상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좋은 팀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삼성이 직접 이렇게 데리고 온 사내 벤처들하고 그리고 삼성이 지원을 하는 삼성 아웃사이드라는 그 외부 스타트업들이 같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좋은 팀들이 많아서 이렇게 흥미롭게 이렇게 봤었고 어쨌든 한국 회사들과 한국 참관객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건지 코엑스에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었고요. 어쨌든 다른 나라 스타트업들도 되게 많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본 것 같은데 미국 정부도 이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하는 모습을 봤고요. 영국 회사들도 좀 이렇게 해서 왔었는데 사실 이번 CS의 얼굴 역할을 하는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것은 영국의 스타트업이 가지고 나온 휴머노이드 암미카라는 그런 Do you believe in God? I don't believe in an event. What's your name? 뭐랄까 이런 얼굴 표정이 상당히 리얼해서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것 같고요. 일본도 만만치 않게 52개 팀이나 이렇게 나왔고 이런 식으로 제2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스카이드라이브라든지 이런 또 일본적인 망가를 기반으로 한 많은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한 100개 팀이 왔다라고 했는데 뭔가 좀 빈 곳도 많았고 별로 그렇게 잘 전시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70 팀이 왔다라고 해서 대만, 네덜란드 다 작은 나라인데 되게 많이 왔었고 스위스 그리고 전통의 스타트업 강국 이스라엘 항상 이렇게 왔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아니 이탈리아도 44 팀이나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데 좀 빈 곳이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어쨌든 각 나라별로 자기들의 강점 이 와인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 살리는 팀들이 있었던 것들이 좀 기억에 남고요. 역시 유니크한 팀들이 많고 활발했던 것은 프랑스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랑스가 좀 일체된 그런 것들로 좀 홍보도 잘하고 유니크한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보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벨기에 스타트업들도 좀 이렇게 있었고요. 이 라비타라는 스타트업은 뮤지션 출신의 창업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런 전시 쇼 윈도우 같은 건데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을 해서 좀 신기했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유레카에서 경험을 쌓은 스타트업들이 계속해서 CS에 출전을 하면서 다른 센트럴이라든지 이런 다른 관에 노스트라든지 이런 다른 관에 더 큰 부스들을 멋지게 꾸민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게 흥미로웠고요. 서울 로보틱스라든지 라이다를 만드는 SOS랩은 오징어 게임을 자기 라이다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부스를 만들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고 스마트팜 엔싱, 식당 서빙 로봇의 베어로보틱스, 택시탑 미디어 모토브, 딥브레인, 그리고 반려동물 스마트 화장실의 펄송이라든지 이런 많은 회사들이 있었고요. 제가 이게 한국 회사인 줄 모르고 이렇게 딱 봤는데 들여다보면 한국 회사인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밀리라는 회사도 뭔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인피닉이라는 한국 회사였고요. 아마존 고 같은 그런 매장들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런 매장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체크아웃 스탠드를 만들어서 AI가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것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었고 트윈이 이런 자율주행 물류 로봇 이런 것들도 있었고 특히 미국 유튜버의 동영상을 보다가 이 회사를 보고 제가 감탄을 했는데요. 자기들의 라이다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저걸 메고 CS 전시장을 누비고 다녔다고 합니다. 뷰런테크라는 회사고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 이거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한국 기업이 너무 많아서 봐도 봐도 끝이 없고 저는 지금 일부분만 이렇게 전달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행사 규모는 줄었지만 여전히 유용한 세계 최대의 테크 전시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테크가 빠진 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메워서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자리였고요. 저는 모빌리티, 자동차 쪽의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고 여기에서의 변화를 계속 이 CS가 주도하고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참관객은 엄청나게 줄었어요. 16만 명, 15만 명 오는 행사가 이번에는 한 4만 명이 왔다라는 거니까요. 하지만 줄었지만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온 사람들이니까 방문한 사람들의 퀄리티는 괜찮았다라는 그런 반응이었고요. 그래서 이 만족도는 예상외로 높았던 것 같다. 다만 폭증하는 오미크론 확산세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건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저도 지금까지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서 걸린 분들도 그렇게 크게 아프거나 그런 분들 없었다는 게 이렇게 다행인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제 CS 서머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